지금 여러분께서는 박성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최근 주철현 여수시장이 여수 국가산단 신규 투자에 대한 기자간담회 중에 여수산단 대기업을 상대로 사업하는 선출직들이 적폐라며 이들을 신속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포지구 특혜 의혹은 지금 현재 여수의 최대 이슈죠. 주철현 여수시장 제 옆에 나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GS칼텍스 신규 투자에 대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산단 대기업을 상대로 사업하는 선출직들이 존재한다. 이것이 적폐다. 이 발언의 배경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일부 정치인들의 산단 대기업을 상대로 한 불공정 거래는 지역사회의 기득권 적폐다라는 말을 지난 기자간담회 때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 3월 촛불집회 때 여수에서 촛불혁명의 세 가지 제가 미션을 주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권위주의 정경유착 정부를 끝장내는 것이고 첫 번째가 둘째로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를 우리가 탄생시켜야 된다. 셋째로 지역사회의 기득권 적폐 세력을 척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중에서 박근혜 정부 탄핵 또 새로운 민주정부 탄생을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미션인 지역사회에서 정경유착을 이용하는 지역 내 기득권 적폐 세력 청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지역 내 기득권 적폐 세력을 시민들이 정리하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 여수가 도시 발전의 경쟁력을 더 가질 수가 있고 또 시민이 참조인 데는 진정한 지방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수 지역의 기득권 적폐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시장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지역 내 기득권 적폐 세력 청산인데요. 우리 지역사회가 찾기를 할 적폐는 정치 권력을 지렛대 삼아서 산단 대기업으로부터 막대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기득권 세력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산단 이익을 시민 전체와 나눠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이익은 뒷전으로 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시민으로부터 부여하던 정치 권력을 지역 내에서 앞세우면 일반 기업들은 공장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활동이 유축될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제가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시의회 의장 몫이라는 지적이 있는 대기업 하청업체의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대기업에서 하청업체를 없앤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난 우리 여수에서 공정한 경쟁이나 공평한 이익 군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단의 이익을 사적으로 취하는 세력이라 함은 지금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박정채 여수시의회 의장 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두 분이 벌써 반박 발언을 내놨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언론 인터뷰나 기자간담회 때 제가 특정인을 직접 지목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기자간담회 다음날 시도 의원들의 임주평화당 입당 기자회견에 있어서 한 분의 해명을 들었는데 사실과 다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해명과 다르게 현재도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계시고 저에게 근거를 데려갈 것이 아니고 남들은 3년 내리 5년밖에 못하는 대기업 하청업체를 몇십 년 동안 하는 노하우 또 그를 통해서 거역의 재산을 축적해야 된 과정을 당사자들께서 시민들께 직접 해명하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채 여수시의회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알아보니까 이게 시장님 입장인가요? 주승용 의원은 어떻습니까? 산단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글쎄 제가 주승용 의원을 특정한 지목한 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문제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시민들께서 알아서 다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발언을 두고 재선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올바르지 않는 지역문화, 지역발전을 발목잡는 문화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런 주장을 제가 처음 한 것이 아니고 4년 전 선거에서도 제가 주장을 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시장이 됐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장의 책무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주장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뒤로 숨는 사람들이 바로 여수의 또 다른 재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일에는 지역 언론도 시민단체도 가장 먼저 나섭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조용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시민 여러분들께서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일이 생각합니다. 경찰 또 7개월 수사 끝에 문제가 없다는 상포지구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도 이 문제만큼은 꿀먹은 봉헌의처럼 하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는 더 맞고 투명해져야 하고요. 경쟁은 더 공정해져야 합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아마 시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상포지구 특혜 의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시장님의 최근 이런저런 발언을 두고 그 특혜 의혹에 대한 물타기다.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사실 그 전부터 쭉 발언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상포지구 논란하고 지역사회 기득권 적폐책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득권 적폐책결은 제가 4년 전에도 또 1년 전 촛불집회 때도 계속 이야기해왔는 사안이고요. 상포지구 논란은 지난 11월에 경찰 수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는 검찰에서는 보강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제가 검은 돈을 받지 않았고 행정이 어떤 특혜나 불법이 없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될 겁니다. 수사기관 결과 발표도 믿지 않고 선거의 의향을 목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이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민단체를 빙자한 일부 정치 세력도 본인들이 순수하다면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사실 검찰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잡음들을 없애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질문 시장님께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시장님의 입장을. 누구든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존중합니다. 상포와 관련된 의혹의 내용은 상포지구를 토지 등록하고 등기하는데 시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또 그 과정에서 검은 돈이 시 공직자가 흘러들어간 것이 아닌가가 핵심입니다. 경찰이 이러한 의혹을 가지고 7개월간 무려 400여 명을 조사하고 수많은 계좌 추적을 하는 등 조사를 했습니다만 수사 결과 행정에 어떠한 특혜도 없을 법도 없었고 검은 돈이 시로 흘러들어간 것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상포지구의 특혜 의혹의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팩트입니다. 그렇죠. 알다시피 상포지구는 산부토건이 94년 매립 준공 인가를 받은 산부토건 소유의 땅입니다. 산부는 94년도 여천군의 취득세를 내고 또 그때부터 20년 동안 지금까지 현재까지 해마다 토지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토지 사유자인 산부토건이 등기할 수 있도록 토지대장을 만들어 준 것이 행정에 당연한 책무입니다. 안 해주면 그것이 증무위기로 공무원이 처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등기를 등록을 대장을 만들어 준 것이고 또 토지가 등기가 된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도도 그렇고 경찰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 등기하고 토지 사용은 또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치 소유자라도 그린벨트로 묶이면 사용을 못하는 것처럼 상포지구는 소유는 산부토건 소유지만은 도시기반선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땅입니다. 94년 도에서는 도로를 만들고 우오수관을 만드는 등 기반시설을 한 후 전체 토지의 25% 정도를 시에다가 기부천하라고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저희는 2016년도에 도시기획과 관련돼서 우오수관 외에 침수를 대비해서 토지를 약 1m 성토를 해라. 왜냐하면 거기가 연약지반을 매립했기 때문에 자꾸 침하가 되고 있고 자꾸 해수면이 올라가서 대조기 때는 침수가 되기 때문에 1m를 성토를 높여라. 이렇게 조건을 더 추가로 부과했고요. 도로와 우오수관은 물론이고 상하수도 시설도 하고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녹지 등을 추가해서 조성해서 전체 토지의 35%가량을 시에다가 기부천하라고 이렇게 조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건을 강화해서 소유시획을 하게 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무지막지하게 특혜를 줬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시의의 특위나 시민사회도 공교토론을 이때까지 하자고 그래도 자꾸 미루고 빼고 호냈어요. 현재 검찰 수사 핵심은 산부로부터 땅을 인수한 택지 개발업자의 회사 내부 횡령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인수한 택지 개발업자의 회사의 대표가 저의 인척이라는 이유로 그렇다는 말으로 정상적 행동력 자체를 모두 구성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기관이나 타지역에서는 우리 요수 발전 변화를 무지하게 부러워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잘한다고 칭찬히 자제한데 우리 시의 일부 시민단체를 빙지한 정치 세력이 공무원들 명예나 시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려기 위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시장님 조카 사위가 대표로 있는 그 업체의 횡령 사건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인척이 어찌됐든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포지구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년 넘게 방치됐던 사업인데 그 업체가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행정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 이 부분이 좀 핵심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일단 회사 내부의 자금 횡령이든 언제든 간에 인척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무리를 이렇게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지난해 의혹 제기 후에 시의에서도 제가 공개적으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매립 토지 소유자인 산부토군으로부터 땅을 사서 판 회사의 대표가 우리 우촌 조카 사위인데 시장이 된 이유에 만나거나 통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여튼 인척이라는 이유는 모든 행정의 진실이 지금 묻혀가고 있는데요. 이 당당 업무를 취급했던 업무당당 팀장은 산단 규제개혁 적극 행정으로 스미토메세이카라는 외자 1천억 투자 유치한 것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고 전국적으로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돼서 하여튼 공무원들 강의까지 다닌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입니다. 또 행안부에서는 이 직원을 빨리 특진시키라 개장회사 사무관으로 공무원까지 왔어요. 하지만 제가 특진을 안 시켰습니다. 그만큼 이분이 적극 행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포지구도 20년 동안 부켰던 땅인데 이것을 정상화시켜 보겠다 이런 적극 행정을 펼친 것인데 시장 인척이 연구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사상했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혜가 뭐냐 그랬더니 왜 20년 안 되던 등기가 갑자기 이루어지냐 이게 가장 특혜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제가 아니 시득세 내고 20년 세금 낸 땅이 누구 땅입니까 산부 땅 아닙니까 그 산부가 등기가 달라면 당연히 등기해줘야지요. 안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냐 그렇게 안 하는 건 안 해주면 오히려 공무원이 직무위기로 제가 보기에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안 나온 거죠. 카드라고 시장에 돈을 많이 먹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수사하던 사람이고 또 돈에 관심이 있었으면 변호사 아직 시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이 돼서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공익기부를 받았습니다. 전임 시장들 누가 한 사람도 행정대상이 이익을 받아서 그것을 시했다가 돈 냈다는 걸 들어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는 웅천 하나건설의 150억부터 시작해서 해상 케이블카의 매출액 3% 이런 것도 수많은 기부를 시가 직접 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시 채무 900을 갚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제가 이게 검은 돈에 관심이 있다거나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억울한 일이고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시민단체 대표를 최근에 고소를 하셨어요. 그걸 두고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느냐 시장이 시민을 고소한다라는 게 조금 반감을 사고 있는 것 같고 일부에서는 미투운동 나도 고발해라 나도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 나도 고발해라라는 운동도 일조짐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민운동가라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두 번이나 선거에 출마한 분이고요. 지난 선거 때는 저하고 시장을 경합한 분입니다. 출마한 정치인이죠. 정치인인데 이러한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의혹 재개에 대해서 수많은 날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출직 시장이 짊어져야 할 숙명으로도 생각하고 했습니다만 음해와 흑석선전이 도를 넘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그분의 활동이 입법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만두라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하지 않고 계속 입법활동을 계속해서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비리 요구를 제거한 것에서 문재인 대통령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또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시민운동입니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치적 의도가 있는 움직임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상표지구에 대해서 7개월경찰수사가가 문제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고 현재 검찰 보안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확한 내용도 근거와 기준도 없이 심지어 sns상에 자신과 다른 주장은 무조건 매도를 합니다. 주장하고 견해 밝히는 것하고 음해하고 하는 것은 다리다.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거짓 시민운동이고 시민운동의 탈을 쓴 세력의 정치 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6.1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표지구 문제는 시장님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일단 시민들도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문제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하고 계시겠어요. 제가 말하는 적폐발언 노고 상표지구 관련해서 이제 무차이하겠습니다만 다행스럽게 내일 mbc 주체로 해서 시민사회와 시청 관계자가 모여서 공개토론을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개토론을 해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의 행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어떤 특혜나 불법이 없었다는 것이 아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저는 해야 할 일 정치적 득실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폐발언도 정치적 판단을 먼저 했다면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지역의 리더로서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장하고 발언한 겁니다. 그래야 내 고향 연수가 더 압고 투명해지고 정의로워진다 이런 생각합니다. 상표지구 논란도 수사기관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겁니다. 1차 경찰 수사를 봤으니까 아니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정치 공세고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결과에 따라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때까지 지켜봐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선거 음해하고 홀뜰기보다는 우리 여수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으로 시민들께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mbc토론 감론을박에서 또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해보고요. 저희 라디오 전망대에서는 내일 시민단체 관계자 연결해서 또 이 문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주철현 여수시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